민호총이 간첩 근거지라는 대통령과 여당 공안몰이 윤 대통령은 대공사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돼야 한다며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대공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은 대신 경찰에 대공사를 전담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난 1월 발언에서 한참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이 민주노총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질영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고무된 김기현 대표 등은 민호총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라며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극언을 서슴치지 않았다. 북한 지령서는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구호까지 북한이 정해서 내려보냈다는 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김대표의 발언, 심지어 언론 보도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위험한 단정과 무책임한 매도만이 난 말뿐이다. 국정원은 벌써 몇 달째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 무슨 무슨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하지만 정작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와 수사 결과는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잊을만 하면 보수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 공안 무리에 나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지난 2020년 입법으로 확정됐다. 3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조작을 통해 간첩 아닌 간첩을 양산한 국정원의 흑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입법인 것이다. 국회 수상인 여당이 이제 와서 이를 혼자 힘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까지 갖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공안 무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